시작하겠습니다. 자 스파키미니입니다. 어세신스 크리드 유니티 PC판 아프리카 방송과 반디캠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옵션으로 시퀀스 텐 메모리 2 사용하겠습니다. 차태가 요염해? 저렇게 매달리기 되게 힘든거 아시죠? 헬스 트레이너잖아 저런거 턱걸이도 하고 팔 힘 많이 쓰는데 저거 진짜 힘들어요 저거 매달리는거 저거 진짜 힘들어요 엥간히 운동해서는 저렇게 못 매달려요 로클라이밍 선수나 뭐 그런 사람들 체조선수나 그런 사람들은 좀 하겠지만 레슬링 선수 유도선수 아기힘 와아 많아 어? 쟤 뭔데 왜 저기 마차에 다 있어? 투박한 놈인데 아 죄수? 죄수를 마차에 태워서 보내? 끌고 와야지 왜 마차를 고급마차를 태워서 보냈냐 저놈이 왕이에요? 왕이 뭐 이렇게 투박하게 생겼어 얼굴이 아 이제 클라스 안맞게 아 분장한건가? 아 쟤가 루이 16세야? 어 루이 16세가 왜 얼굴이 저렇게 생겼어 지금 나온 얼굴이 더 괜찮은데? 재료맥 암살하기 가겠습니다 20초 조깅해도 숨차는거는 20초 조깅해도 숨차는거는 왜그럴까 심장? 체력이 단순히 약해서 그런걸까? 아니면은 심장이나 어디 혈관 뭔가 그런게 있을까요? 아니 저분은 담배 피는 분이 아니 능담하신거 간이 안좋다고? 아 간이 안좋으면 그 우리 몸에 에너지가 대사가 안돼요 잘 소화도 안되고 그래가지고 어우 야 이거 가만써 봐 저격수도 두명은 죽여야돼? 쓰읍 쓰읍 아 야 이거 하지마자 아 저격수도 죽이지 말고 그냥 젤리맥 찾자 야 이거 어떻게 찾아? 어우 얘가 젤리맥이지 아니야?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그래픽카드 펜 돌아가는 소리 들린다 선풍기 틀어놓고 네 어 요 안에 있는 놈 죽이는거 맞아요?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돼? 단상 근처에 있다고? 그럼 돌아.. 뺑 돌아가야겠다 그러면? 뀌면 안되겠고 뀌면 안되겠고 돌아봐 돌아봐 어디 단상 아 여기 애들이 한두번이야 아 저긴가? 저쪽인가? 여기여기여기 저쪽 단상 저기 말하는건가? 어 헤헤헤 돼요íssial Quest 왠 dedans 펜 어 어... 야 이거 올라가다 걸리겠는데? 어... 잠시만... 여긴 지나가보잖아 아이고 아네 안되겠다 어여 아아... 가만있어 봐 아... 일단은 돌아봐봐 아 이거 한번에 돌파하기 힘들어요 지금 보니까 일단 요놈을 한번 죽이는게 낫겠다 요놈 죽이고 자 운다 운다 이렇게 이렇게 됐어 야 여기서 풀옵 돌리면 작살이겠는데 자 일단은 요기 하나씩 처치하면서 가는 수 밖에 없겠어요 상황이 지금 별론니까 지금 저격수를 좀 자 죽여볼까요? 아 뭐야 아 뭐야 사다리 타야돼? 아 사다리 타기 이렇게 하기 힘들냐 그렇지 안녕 안녕 등에다 뭘 그렇게 꽂고 있어 엄마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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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들기만 했어 들기만 했어 들기만 했어 들기만 했어 해봐 와 와 이게 뭐 하 장난 아닌데요 이거 어어어어 어 어어어어 오오오오오오 풀옵 돌리는 돌려봤어요 조금 사람 이거보다는 많지 않지만 조금 적은데서 아 나 쟤네바나 쟤네바이 어 된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찾았다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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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스탑 저기 오잖아 여기 오지 기다려봐 오죠 갈때까지 기다려 두놈 갈때까지 기다려 점프하지 말고 점프하지 말고 됐어 아 아 어우 힘들었다 손에 땀이 여러분들이 힌트를 하나 줘서 했네요 어 어 아로노 걸렸어 템플 기사단의 마스터 제르메 아까 예뻐소리 우리 우리 강하기 얘가 루이 16세 맞네요 국민들 연왕 죄 없이 죽노라 저 말이 유명한 말인데 진짜 루이 16세 맞네요 알프레도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알프레도님 반갑습니다 우리 강하기 우리 강하기 우리 강하기 자 엘리즈 보호하기 어차피 제르메은 지금 못죽이나 봐요 기절시킨적 5명 더하라고 어떻게 기절시키지 아 에휴 지금 기절시킨 겨울이 없다 그냥 하자 나중에 언젠가 2회차 할때 그냥 하면 되니까 무조건 죽여 답은 없어 이 남자 의리가 있네 자체 잡음 저놈 아 칼 좋다 어 막는거 무서워 중국 건법을 연마했어 어 얘 뭐야 아 일단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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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보호하는게 우선이니까 싸우는게 우선이라기보단 막타 뺏기 아 쟤 잡아 오 칼 센거 보소 라부니님 반갑습니다 점점 들어오고 계신 아 그치 나이스 아니요 튀면 안될 상황이였어 방금 지금은 튀어도 되고 아까는 애들이 모여있어가지고 우리 엘리즈가 도망을 안가더라고 적들도 많았고 그때 연마가 썼죠 연마 지금 6개 남았네요 어 어 일단 연마 하나 터뜨려 여기다 그리고 튀어 됐다 이벤트 씬 나왔네요 됐다 이벤트 씬 이 파크라인 내일 파크라인 게 더 재밌어 사실 자, 시퀀스 10 메모리 2 사형 엑시큐시한 영어로 완료했습니다 뭐 얻은거 특별히 없는거 같다 네 어 이제 10 10에 3이 되는건가? 아니면 11에 1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